네, 개인전을 강요. 저도 중간이요. 중간 몇 번? 4번. 4번! 그럼 소희씨부터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7번, 7번 해서 4번부터 나가서 춤을 추면 돼요. 너무 좋아요. 음악 있을지 모르겠는데 음악 있나요? 무반주로 하죠 뭐. 무반주로 해요? 안되면? 음악 주시겠죠? 그럼 4번부터 나가서 음악 주시면 개인전입니다. 음악 주세요! 음악 주시겠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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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까지? 이거 까지? 이거 까지? 어깨어, 이거 까지? 조금 더. 손이 씨 예쁘rebren定.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만! 그만! 자, 갑니다! 2번! 1번! 3번! 조금 쎄고 가야겠다 와! 빨리! 개인전! 편기전! 4번! 이야! 눌렀어! 대박이다! 너무 포함된다! 와! 귀엽다! 귀엽다! 요거주! 으아악! 헤어커 헤어커 실망 질러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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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feel that pain pain 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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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베베베베 조금만 약해? 약해요 약해 약해 약해져 그럼 무관주로 모자 무관주 잘했어. 잘했어. 그렇게 해서 너무 잘했기 때문에 야간 복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드리고요. 하나씩 받으시고. 하나씩 받아볼까요? 하나씩. 하나씩 드리고. 하나씩 드리고. 자, 펜. 펜을 드리면 제가 하나씩. 감사합니다. 자, 펜을 줄 테니까 사인 하나씩. 사인 뒤에다가 하나씩 해서. 자, 여러분께 이제 전달할 거예요. 사인 되게 예쁘네요. 서준이 전달. 사인합니다. 아직도 흥이 넘쳐요? 완전 여러분께 드리는 거예요. 이제. 받고 싶어요? 네. 정말 받고 싶어요? 네. 정말 받고 싶으면 정말 소리 졸려. 네. 자, 이거. 너무 예뻐요. 겸, 보세요. 너무 좋다. 정말 받고 싶겠다. 자, 좋아요. 엄마야. 어머, 리스틱까지. 이야. 다 안 하세요. 다 하고 있어. 자, 좋아요. 엄마야. 어머, 리스틱까지. 다 안 하세요. 다 하고 있어. 아, 난리 났어요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성화가 지금 난리 났어요. 사랑해요까지 나갔어요. 사랑해요 나왔어요. 사랑해요. 좋겠다 여러분들. 사인이 다 멋있어요. 메리 끄리세요. 메리 끄리세요. 너무 많이 썼네. 펜이 전부 다 영업이다. 아, 빨리. 아, 안녕. 쪽쪽쪽. 진짜 좋겠다. 이야, 하겠다. 우와. 너무 다 지기 싫다. 아니, 사랑해요. 어우, 그녀가 준다. 사랑해요. 다 사랑해요 지금. 자, 이제 마지막. 아, 우리 금조는? 주라, 졸고. 해경. 해경. 쿵쿵쇽쇽. 왔다. 까지. 이렇게까지.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부터 우리 셀룸군처럼. 여러분들. 정의를 위해서. 지금부터. 선불을 근데 내려가시면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내려가면 다칠 수 있잖아요. 네네네. 안전요원들이 직접 전달을 받아서. 전달해 주는 거예요. 네. 되겠어요? 네. 자, 정의의 용사들. 셀룸문. 용사하지 않겠다. 자, 셀룸문. 선물을. 전달해 주세요. 자, 우리. 안전요원들이 받아서. 누구 줄지. 안전요원들이 와서. 누구, 누구, 누구. 누구 드릴까요, 누구. 누구. 던지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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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줄까요, 이. 저 뒤쪽에도 줘야 돼요. 누구 줄까요, 누구. 저쪽에도 줘야 돼요. 저쪽에도 안 돼요. 저기, 우리. 여기. 이쁘우. 던지면 맞을가 봐. 던지면 안 돼요, 던지면 안 돼요. 단 하나 줬어요. 자 이렇게 해서 다른 하나 남았어요. 이제 우리 저 친구까지. 성아 까몬 사산. 저 선생님께서. 됐어요. 선물까지 전달해 주셨어요. 아 선물 드릴 거예요. 선물 좀 받아서. 아 알았어요. 누구 주라고요? 알았어요. 성아. 이거 받으라고요. 이거 제가 들고 있다가 줄게요. 들고 이거 계속 춤을 출 수는 없잖아요. 제가 들고 이따 줄게요. 알았죠? 자 좋습니다. 자 이제 다음 마지막 곡이라고 드렸습니다. 마지막 곡. 마지막 곡 뭡니까? 저희 이번 드라마 미니아이범에 들어있는. 줄룩! 어 어떻게 하셨죠? 제가 제일 좋아해요 여러분. 여러분들 좋아하세요? 네. 바로 정인들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정신이 다 걸려. 세팅하는 대로 바로 가겠습니다. 오늘 정말 밤늦게도 팬들이. 네. 한번더만요. 우리 팬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어 정말 어떻게 보면 리졸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나이모데스와 함께 즐기기 위해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다들 집 들어가실 때 조심히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안전의 구절입니다. 조심히 들어가야 돼요. 알았죠? 좋습니다. 이제 모든 게 준비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을 그토록 보라고. 저도 정말 울었던. 줄룩! 바로 청해 듣겠습니다. 고맙! 주세요!